안녕하세요. 인사 인사. 안녕하세요. 저희 기억하시죠? 일본 여행팸. 이번에는 여행이 아니라 출장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걸 연구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발빠르게 떠납니다. 어떤 촬영 때문에 이렇게 공항까지 와서 비행기를 타러 왔는지는 좀 지켜봐주세요. 추워. 저희가 바람에 날아서 어디까지 왔냐면 중국 청도입니다. 청도. 청도에서 열리는 굉장히 큰 가발 박람회에 왔어요. 너무 좋은 거 있죠?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좋아. 그래서 오늘 이 안에서는 세 개의 가발들이 어떤지도 한번 보고 접목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보면서 저희 고객님들께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가발을 만들 수 있도록 힘들게 왔습니다. 잘 봐주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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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추워. 잘 돼 놓으실 거예요. 딱 눈에 띄는 데가 붙여. 이거 퀄리티 좋네. 불파트 봐. 되게 예쁘게 나온다. 이거 사진 좀 찍어봐봐. 이런 망인 소재가 좋지. 넓게가 2층 소재라 그렇게 하고 퀄리티 좋은 거 봐라. 근데 반더블 이거 나중에 바꿔야 돼 이거는. 앞라인이 반더블이 너무 보인다. 디테일은 좀 떨어지는데 이건 어차피 수정이 가능하니까 만들어봐도 괜찮겠다. 괜찮다. 또 가보자 딴 데. 이렇게 접어서 심으면 몇 인치까지 나올까? 이렇게 하면. 5인치 나오잖아. 5인치 아니지. 이렇게 하면 거의 9인치 10인치 나와. 나 써볼까? 이거 써볼까? 이렇게 써볼까? 제가 할 때 이게 반일 거 같아. 근데 우리도 이런 거 필요할 수 있어. 이거 써봐도 돼요? 색상도 괜찮은데? 어머 여기 오늘 너무 잘했다. 나 되게 예쁘지 않아? 그치? 이런 거는 남자분들이 초기 탈모에 쓰셔도 그냥 일반 패션 가볼보다 나을 거 같고 너무 괜찮을 거 같아요. 야 진짜 이 신세계다. 선민아 고맙다 야. 나 신났어? 나 아픈데? 이게 같은 낫띵이어도 이게 다 틀려. 제품마다. 누가 심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좋아. 아까처럼 이렇게 쭉 갈라진 거면 절대 안 잡혀. 이것도 나쁘지 않아. 길이가 이 정도인데 이거 보면. 야 이게 언어만 되면 여기 올만하다 야. 야 근데 잘 만드네. 중국 되게 잘 만든다. 미쳤다 미쳤어. 착용감이 너무 좋은데? 이게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만드는 가발의 베이스랑은 좀 다른데. 밀리지도 않고 안착감도 좋고 생각보다. 스킨이 없는데 그치? 여기다가 이제 내 아이디어가 하나 또 있어. 그거 처리만 한 번 해주면 되게 착용감 좋을 거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게 이제 요런 캡. 전체 가발 쓸 때 이제 저처럼 머리에 있을 때 밀리지 말라고 이제 베이스캡으로 쓰는 거. 근데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 솔직히 그치? 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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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그치? 저거. 이거 어떻게 해? 저거. 다시. 저거. 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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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래야지. 저쪽으로 와야 돼? 어디서 해가? 우리 상 받았잖아, 이리 와봐. 아니, 한 거 없이 상은 받았는데 너무 재밌는데? 나 저기 되게 자연스러워. 빨리 와. 봐봐. 장난 아니야. 저기랑 너무 비교돼. 오, 좋다. 아, 이거 노란색 했구나. 탈색 무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있어야 돼. 아, 이거 사진 찍어볼까? 나노 스캔이기 때문에 바늘채를 이렇게 길게 잡을 수밖에 없어. 빨리 빠지니까. 스캔이 얇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이거를 길게 뽑아서 코팅을 해버리는 거야. 덜 빠지라고. 이거는 우리랑은 좀 안 맞아. 볼륨감이 안 살아요, 이런 거는. 안 맞아, 우리랑. 여기가 디자인은 다 비슷해. 소재도 다 비슷하고. 와. 되게 잘하신다. 와, 라인 되게 잘 빼네? 와, 라인 되게 잘 빼네? 와, 라인 되게 잘 빼네. 와, 라인 되게 잘 빼네. 와, 라인 되게 잘 빼네. 많이 건졌어요. 전체적으로 다 돌아보고 봤는데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와, 뭔가 힘든 게 낫다. 내가 연구할 자료들로 이렇게 많이 샀어. 여기 사다 보니까 또 지름신이 와서 되게 많이 샀는데 여기에서 디테일을 조금 더 소비자들이 쓰기 편하게 우리 식에 맞게 좀 바꿔주고 소재나 낫댕이나 이런 거를 저희한테 맞게 바꿔서 하면 이걸 토대로 해서 하면 저렴하면서 좋은 가발을 여러분께 많이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열심히 또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또 테스트들 잘 해주실 거죠? 그쵸. 여기 너무 좋은 곳이야. 너무 온 시간이 아깝지가 않고요. 이런 시간 이렇게 만들어주고 추진해주는 우리 삼미쌤. 너무 고맙다, 진짜.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사람은 시선이 넓게 튀어야지 배움에 적어도 끝이 없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치? 뭐예요, 화이팅. 안녕? 나중에 또 오자. 좋아요. 매년 와야지. 매년, 이거 매년 어떡해요. 감사합니다. 빨리, 빨리. 매점.